이 선수 이제 밤새 달려갖고 지금 설사를 딛고 지금 아마 조금씩 셀 것 같아요 자 조심하고 아 찍혔어요 또 찍혔어요 이 선수 이제 본인은 방앗개비를 많이 고쳤다고 그닥 그치은 것 같지 않은데 이 선수 아 저기 방앗개비에요 아 어렵습니다 아 아 또 아우 올라온 왔는데 질질질질 오 평폐다리에 많이 적응을 했어요 아 아 아우 씨 동작이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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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똥 마려운 동작이에요 이게 아닌데 그렇지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그렇지 어 어 야 야 야 야 야 까크지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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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어 가벼웠어요 찍혔어요 인사해주세요 네 선사람입니다 어필언니 어! 이상해요 이상해요 좋아요 좋아요! 힘이 없어요 마지막에 오늘 아주 놀게 없네 어! 좋아요 이번에 아휴 진짜 내가 못살아 오! 그러네요 형님 줘봐요 네 닉네임이요 몇 가입을? 어필름이 풀때달에 적응을 조금씩 해가고 있어요 말 괜히 했어요 그럼 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땀타고 선수 되는 거 없어요 아휴 출발도 못시키고 아휴 새벽에 똥 질질 싸고 지금 되는 거 없어요 또 안 됐어요 또 언니 어 동작이 좋아졌어요 일단 부드러워졌다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고마 고마 안 빠졌어 하나 찍힌 거 아니야 저거? 찍힌 거 아니야 저거? 와 이거 밉 나간 거 아니냐? 아니요 아이씨 이 순간 단타고 선수 실패입니다 어 지금 한번 한번 내려오면서 에이씨 에이씨 아이시 어이씨 어이씨 아아 아아 자아 이걸로 뭐야? 그걸로 빡아 깨비 아 씨 다 돌았는데 아 떴어 윈도 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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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아이씨 윈드가 왜 유리냐 바람인지 나 진짜 아 아 가봐 말 말 말 어 말 아닌데? 뒷바퀴가 뒤로 좋아 일단 올라오셨고 아 아 이게 나가지고 어 그렇지 좋아 이게 가는거에요? 응 아 위에까지 평페달은 그 위에까지 그렇지 아유 가볍게 해버리네 어필님 평페달로 바꿔갖고 아직까지는 재미를 못보고 있어요 오 좋다 오 이렇게 잘 뛴다 오 좋다 이야 오 좋다 하아 조금 더 과감했으면은 여기서 쫄아주세요 아 깨비 자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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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도 드론으로 촬영합니다 드론 차량 들어갔습니다 이리 선수 좋아요 감 잡았구요 좋다 좋다 좋아요 배구리 바디 배구리 바디 배구리 바디 엄마 엄마 좀 방정맞게 뛰죠 좀 방정맞게 뛰죠 조금 방정맞았지만 아무튼 아 이리 선수 잔잔하게 쓸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아요 잘 출발했구요 아 이리 선수 에브리바디 새로운 작전이에요 지금 흥분한 말작전 흥분한 말작전 흥분한 말작전 흥분한 말작전 틀림 여기까지 좋아요 풍페달로 아유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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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타호 선수 오늘 되는거 없어요 설티비 선수 오늘 성공한것도 없는거 같고 에브리바디디만 외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을 좀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전을 바꿨어요 이상하게 미치는 널뛰기 작전입니다 됐어요 출나무를 치면 되는데 아주 대놓고 반칙을 해요 지금 얼만큼 가는지 가는거 한번 봅시다 아주 난리 굿 아니에요 이거 미친년 널뛰기 작전 과연 성공하느냐 거의 성공 1번 직전 성공 성공 대놓고 반칙이에요 실패 선수도 그냥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난리에요 난리 에브리바디 진짜 어짓게 봤는데 아 이렇게 꿈의 잔찬 님이 성공했고요 품질이 어떻게 다른지 보기위해서 솔몽님이 이제 중간에 오셔서 제가 일부러 모시고 왔어요 자 솔몽님 출발합니다 앞에서 방해해서그래요 산타구 선수는 여기 경험이 많아요 자 산타구 선수 뭐 도로 되는게 없어 솔몽님이 중간에 합류를 하셨어요 솔몽님 어저께 왔던 곳입니다 깨끗하진 않았죠?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예라이시 나오고 땡입니다 산타고 선수가 옛날에 처박은 곳이에요 오늘 요거 하고 나서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씨 이따가 이따가 과연 오 좋아요 왜 바위에다 절을 하세요 솔몽 선수 좋아요 아까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1위 선수 좋아요 동작 좋았는데 과연 상황이 안좋아요 눈이 쌓이고 미끄러워서 산타고 선수 오우 오 좋아요 출발했습니다 1위 선수 신중해요 2번에 1위 선수 올라가고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서열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저거 뭐하는지 참. 가지가지 하는 산타고 선수 오늘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둘러서 그걸 생각하고 올라가야 돼. 이걸 확 올라가려고. 그냥 페달을 맞춰서 여기서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걸 발 맞춰야지 이렇게 해서. 발 맞추고 여기서. 찍고 발 맞추고 이렇게. 봤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알아들었긴 조금 알아들었어요. 이거 뭐야 씨. 어 됐다. 귀 올려. 겁나게 빠지는 산타고 선수. 오늘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또 안 좋아요. 아 이거 동작 좋았어요. 네. 일단 첫 번째 꺼도 확인. 학생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처먹어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아우 씨 몸 좀 먹어. 그렇지 좋다. 그렇지 됐어. 그렇지 그거요. 아우 기대해 봅니다. 좋다. 아 되는 거 진짜 없네요 오늘. 우울합니다 지금 산타고 선수. 산타고 선수 지금 오늘. 오늘 지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울 한 번 할 줄을 살짝. profession 2초는 장점 많아요. 다행히 eder. 산타고 선수. 뭐라도 하나 건져야돼요 지금. 하하하하. 하하. 어 그렇게 해갖고 날아갔다고? 아예. forwards. 또 날아간다. 또 날아간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 잡았어야지 얘는 여기 바로 오면 날아간다 시절하네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나무를 잡으라고 했지 아 미치겠다 진짜 나무를 잡으라고 했지 오 뭐야 와 딱 부드럽게 이게 평균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 형님 안포단다 오 형님 안포단다 이거 앞밖에 안 던져도 그냥 가자 쎘네 저게 위험해 저게 위험해 오 오 우와 우와 뭐야 자세가 난해합니다 자세가 오 어제보다는 상황이 안좋아요 눈이 쌓여있고 많이 미끄러올거로 예상됩니다 솔목님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아 땡입니다 아까로 그냥 쉽게 하더니 활방님 이거 오랜만에 오래 좋아요 핸드링 반칙이 있는 곳이라서 땡입니다 핸드링 반칙이 있어요 손이 닿으면 안돼요 손이나 팔목 오 좋아요 오오 훌륭하십니다 오오 단방에 그냥 오우 이 선수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만 더 뛰면 돼요 오우 살았어요 아직 살아 오우 이야 멋집니다 아 솔목님 왜 왜이래 진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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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이분은 닉네임이 뭐 단지 닉네임도 잊어버렸어요 이분 뭐 산모인데 오늘 되는거 전혀 없는 산모 산모 아유 참 정말 깨졌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흫 했습니다 너네 잔잔하게 3번 노 Brand 누나 이리 와 누나 이리 오게 돼지 네 vo 한 번 한 번 툭 하아 ource 차라리 민 오늘 뎅 불 러껍 한 번 더! 아 이런 반칙이 또 있나요? 산타우 선수 오늘 되는 거 없어요 이따 놓고 이렇게 하는 말 이따 놓고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체면 섰어요 그래도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장학개비 1위님 좋아요 어? 살립니까? 땡인 줄 알았는데? 난리만 치고 솔목님 다시 좋습니다 오늘 되는 거 없는 산타구 선수 이런 건 잘해요 그래도 빠져나가요 성공이에요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살렸어요 성공했습니다 뭐야 난 포르쉐가 달려가는 줄 알았어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네 나이스 땡 산타구 선수 오늘 세상에 뭘 해도 안 될 거 같아요 오 오 이런 방법이 있었나요? 예 한 번 더! 깔끔하진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더 몸이 얼른 아파요 마지막 날 오! 아이씨 뭘 해도 안 돼요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좋아요 아이씨 일단 올 날은 갔는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무리를 못했어요 2018년 마지막 날 아직까지는 소나무가 여기 붙어있어요 아직까지는 훔쳐가진 않았어요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는지 이거 꼭 잡히길 바랍니다 자 절목님 자 쉽지 않은 곳이에요 절목님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